안녕하세요. 무섭니다. 아시라프입니다. 코브라입니다. 코브라 제품은 인기가 하늘을 찔러서 더이상 올라갈 데가 없으니까 우주로 통과하고 있죠. GT3C와 함께 세팅되었고요. 유튜브는 아시라프 네이버 우주 셔츠 탑이 아시라프 셔츠 탑이 보시면 이렇게 세팅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 조종류는 GT3C로 해가지고요. 코브라 제품은 완벽하게 해주면 되는데요. 와 시급도 좋고 안에 내용까지 보면 깜짝 놀랍니다. 깜짝 깜짝 놀랍니다. 배터리는 X5000 해커배터리 굉장히 많죠. 전국에서 해커배터리 없으신 분들이 없고 모르신분들이 없죠. GT3C는 모터쪽과 전주기쪽 다 달렸고요. 서버도 굉장히 빨라요. 기본 서버가 빨라요. 오예. 그다음에 직진현상을 위해서 토인토업. 바닥에 질문을 나눠주시고요. 요거 왜 했죠? 그렇죠. 앞에는 벌어지고 뒤에는 모아지고 요 기본 세팅입니다. 모르신분은 많습니다. 간단 1분 영상이고요. 출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스위치는 이쪽에 옆에 있고요. 코브라 제품 유튜브 동영상 많이 있으니깐요. 동영상 보시고. 외부에서 출구할 때는 아무래도 속도가 빠른데 실내에서 하니까 잠깐 공연장만 하고 출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우. 뜯겨 봅니다. 놀라지 마세요. 출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바로 출구합니다. VRX 코브라와 함께 계속 출구하고 있는 버기. 신형 버기도 있고 메가벅이 터보. 버기 터보도 있습니다. VRX 제품인데요. VRX 제품이 쇼이 굉장히 잘 만들더라고요. VRX 제품 코브라 출구하도록 하겠습니다. OK. 띠용. 네.